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틀만에 두 번째로 울목분들의 2021년도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울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울목은 날아다니는 세로도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3월 초순부터 들어오는 본격적인 봄을 뜻하기 때문에 보통 화초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울목의 성향 자체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왜 자유롭냐 하면은 갑목 같은 경우에는 얼어있는 땅에서 뚫고 올라오는 힘이 굉장히 컸었죠. 그런데 이제 얼어있는 땅을 뚫어야 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3월 초부터는 꽃들이 만발한 본격적인 에너지의 운동이 조금 더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자유롭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유롭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독립적이라는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누가 간섭하거나 속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또 싫어합니다. 좀 까다롭죠. 그래서 보통 인물이 삐어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성에 대한 욕구도 좀 많은 편이시고 그리고 이제 화초는 꾸며야 하죠. 그래서 여행을 다니시는 것들, 또 이제 쇼핑,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꾸미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시는 편이 많고요. 울목이라 하더라도 저는 잘 못해요. 이런 것들 취미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또 꾸며주는 것에 재능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또 이런 취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울목분들 보시면 상당히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계시거나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자기 자신에 대한 트레이닝을 즐겨하시는 분들, 자기 관리에 철저하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께서 올해 신축년을 맞이하시게 됐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오행 상생을 한번 그려놓을게요. 네, 모카 토금술을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렇게 보시면 신금이 들어온 것이니까 위로는 편관이 들어온 부분이죠. 울목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축년이기 때문에 바로 재성이 들어옵니다. 편제가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축토 속에는 또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개수가 있을 것이고 신금이 있을 것이고 개신기니까요. 네, 개수는 여기 있죠. 개수는 편인이고요. 이 축토라는 포장지를 뜯어봤을 때 세 개가 튀어나오는데 네, 신금 같은 경우는 편관이죠. 기토는 편제입니다. 네, 그래서 성분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축토 속에는 결국 개수와 신금과 기토가 들어있더라. 그러면 울목이 이 포장기 속에 있는 이 요소들을 좀 득을 보려고 하니까 살펴보니까 얼어있는 동토잖아요. 동토이고 신축이기 때문에 울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축토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얼어있는 땅이고 본격적으로 뭔가를 끄집어내기에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갖다 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남들이 뭔가를 가져다 준다거나 그리고 이제 입목이 바로 다음에 오잖아요. 이 축토 다음에 입목이 오는데 얼어있는 땅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씨앗들이 있더라 이거죠. 큰 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변동, 변화가 좀 많을 것인데 이 재성을 얼만큼 내가 끄집어낼 수 있을지는 각 일주별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경자녀는 지금 2020년에 이 영상을 녹화 중인데 잔연은 바로 천일기인이었어요. 자신이 천일기인이잖아요. 을목분들께. 그래서 이 잔연의 환경이 상당히 반가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 이 잔연이 넘어가서 충년으로 해가 바뀌게 되면 2021년도 입촌이 되자마자 이제 이 기운들이 넘어와서 환경이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편과는 경금대와는 다르게 본격적으로 을목을 다듬어 줄 수 있는 을목을 칠 수도 있는 좀 공격적인 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을목을 새로 보자면 이 신금이 바로 석궁의 형태로 되어서 을목을 쏘아서 맞출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좀 무시무시한 글자입니다. 매서울, 매울 신자이고 그리고 축토라는 것은 세 가지의 글자를 임묘를 시키기 때문에 가두는 성질이 있어요. 정화, 그리고 기톡, 그리고 경금의 글자를 임묘를 시키죠. 그런데 정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식신이 되고 기토는 편지가 되고 그리고 경금은 정관이 되거든요. 이렇게 세 개의 글자가 임묘가 되는 해입니다. 이 축년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무시무시한 신축에 이 신금을 끌고 오지만 이 신금은 편관이라서 무서운 것이고 축토 속에 또 신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축이라고 하는 이 기둥만 봤을 때는 1901년도와 1961년도에 이미 왔었던 해거든요. 이제 1900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에 이 해가 돌아왔단 말이죠. 61년도에는 아시겠지만 군사정변이 있었죠. 위키백과랑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매년 매년 수동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1961년 신축년 그냥 1961년으로 검색을 하셔도 돼요. 이때 대한민국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군사정변부터 먼저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5.16 군사정변때였어요.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신금은 석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더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축년은 해자축 무려 3년 동안의 겨울의 글자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해자축 3년을 마무리하는 부분이고 수기운을 덮어버리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꽁꽁 얼어있죠. 겨울의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축년 때는 어쨌든 패대기 쳐진다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 방만하게 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신축년 때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에너지의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3년을 내리 부자가 없고 3년을 내리 거지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온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을목이 상당히 그동안 행복하기만 했었다. 그러면 석궁에게 맞아서 추락을 할 수도 있는 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쪽으로 살펴볼 텐데 우선 을목의 오행 상생표를 보시게 되면 을목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글자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봄기운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도 필요합니다. 개수라고 하는 편인이 필요하고요. 개수가 지금 와 있죠. 축도 속에 개수가 와 있습니다.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 화 중에서도 병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축년 속에는 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분들 중에서 본인의 사주를 봤는데 원국에서 이런 병화가 을목 옆에 있더라. 혹은 이제 여기 없고 이렇게 월간에 있더라. 그러면 아주 괜찮은 거죠. 신축년 자체가. 그런데 내 원국에 화가 없다. 숨겨진 병화도 없을 뿐더러 병정화 중에서 한 글자도 없더라. 밑에 지지에도 묻혀 있지 않고 사화가 있다면 더 좋고요. 어쨌든 청관은 드러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글자가 없더라.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올해가 좀 힘이 들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개수 편인이 공급을 해주면 참 좋은데 이런 양기가 이 화의 기운으로써 을목에게 이게 상관성이라고 해서 물론 기운도 빼주는 것도 있지만 재성을 향한 추진력을 또 더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관 신금은 우선 이 비겁인 을목을 극한다라고 이제 공식으로는 나와 있지만 올해는 정적인 해가 절대 못 돼요. 왜냐하면 축도는 동토이지만 올해는 그만큼 내가 시달리는 해이고 편관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재성이잖아요.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을목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봐야 되겠지만 결혼할 배우자가 생긴다던가 또 어떤 금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기회를 얻으시려고 한다면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것 중에서 토 이게 이제 재성인데 올해 다행히 신축년이기 때문에 축토로 들어왔어요. 이 토를 기본적으로 원국의 사주 여덟 글자 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신축년의 좋은 운으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제 간목이라던가 임목 일단 목이 있다거나 그리고 이제 진술축미가 지지해 있는 분들은 올해가 아니죠. 이제 2021년도 지금 제가 미리 보는 거니까 2021년도에 좋은 기회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인트로에서 가장 이 인트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계절로 넘어갈 텐데 이 부분 잘 듣고 다음 본인 일주 숫자를 눌러서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선은 사계절이 있죠. 여러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사계절이 좀 뚜렷한 편이잖아요. 봄은 목기운으로 표현을 하고 여름은 뜨겁기 때문에 화로 가을은 이제 딱딱하게 수분이 말라서 날아갔기 때문에 금으로 그리고 겨울은 얼어있기 때문에 수로 표현을 합니다. 봄에 태어나신 분들 만세력을 내가 펼쳐봤더니 인월이나 묘월이나 아니면 진월에 태어났더라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사오미 보통 양력으로 윤달이 없다 치고 양력 5월 초부터 여름이 들어와요.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는 양력 8월 초부터 들어오는데 신유술 이때가 가을이고요. 그리고 겨울은 해 자축 이렇게 있어요. 봄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목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때는 빅업이죠. 목과 토금수를 한번 돌려보시면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식상입니다. 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기운을 눌러주시는 관성이 바로 금기운이고 수의 기운은 인성이 되죠. 각각 어떤 계절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입장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선 을목분들이 봄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관성이 금이 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올해가 어떻습니까? 신축년이잖아요. 이게 금이죠. 그리고 축도 속에도 신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목이 굉장히 왕성한 분들이세요. 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왕의 왕한 이 기운을 빼주려고 한다면 병화라든가 이런 화기운이 원국에 원래 있어야 하거든요. 원국에 없다. 그러면 올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무엇을 조심하느냐? 건강. 수술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간목이라든가 임목이라든가 어쨌든 진술충미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올해 금이 와서 이 목을 폐대기 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어떤 직장, 직장운, 먹고사는 생계 이런 부분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식상이 이렇게 강한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마를 수가 있어요. 이게 화가 워낙 강하니까 불기운이 강하니까 수분이 마르잖아요. 그런데 을목화초로 보시게 된다면 수기운이 바로 인성이 되죠. 그런데 내 뿌리가 마르는 거예요. 물이 마르게 되면 그래서 축토 속에 이번에 들어오는 신축년으로 들어오는 축토 속에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개수는 바로 나한테 편인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이분들한테는 그동안 힘들었다면 올해 기회가 들어오는데 원래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신경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올해는 기회는 들어옵니다만 그것이 이동이 되거나 취업으로 풀려서 자리로 이동이 되실 텐데 글자가 조금 안 보이시죠? 뒤로 당겨 드릴게요. 이동이나 취업은 되실 테지만 편한 곳은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힘든 곳이고 봉급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긴다고 하시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기존 직장보다 훨씬 더 하드한 곳 빡센 곳으로 옮기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성이 강한 분들이신데요. 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역시 화해 기운이 필요합니다. 병화가 관성을 녹이는 부분이거든요. 원곡에 병화가 있으면 좋은데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신중년이 많이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다사다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이 있는데 금이 또 들어온다는 것은 사주회는 같은 구성이 계속 겹치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화라든가 병화라든가 어쨌든 화해의 글자가 좀 있으면 좋고요. 금이 왕해지기 때문에 관이 많아진다는 것은 나를 누르는 글자가 많아지는 것이고 피곤해지고 괴로운 일들이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죠.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성이 강한 케이스예요. 인성이 강한데 이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병화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필요합니다. 불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불만 있으면 안 되고요. 무토정제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정제도 있어야 좀 편한데 올해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든가 또 이제 승진시험을 위한 승진의 기회를 노리게 되실 거예요. 신축년 전인 경장년 하반기에 이 부분 때문에 점집을 찾아다니신다거나 저 같은 사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으러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반기에 본인이 움직이려고 기회를 잡으시면 안 되고 무조건 상반기에 승부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목기운과 화기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버리면 금수의 운동으로 바뀌어요. 계절 자체가 조금 뒤로 당겨서 못 보신 글자 좀 내려드릴게요. 보이시죠? 상반기에 목화가 웅동이 돌아요. 그래서 봄, 여름 상반기에 이 운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직장으로 내가 옮겨야겠다?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셔서 나는 처자식이 있어서 지금 가장입니다. 무조건 나는 이번 2021년도 하반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2021년도 신축년 상반기에 옮기시고 거기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시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화면을 좀 바꿔서 을축이죠? 을축부터 제가 바로 운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을축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영상 보실 때 반드시 인트로 영상을 꼭 보시고 좀 지겹더라도 그걸 보시고 본인 일주를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을축일주가 신축년을 맞았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목과 토금 수를 적어 놓을게요. 이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을축일주를 먼저 보자면 축토는 편제를 깔고 있는 일주고요. 그리고 본인인증에서는 세지라고 하죠. 어제 세지환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축년이라고 하는 것은 보게 되면 편관이 들어온 해고요. 그리고 이 신축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일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관 입장에서 봤을 때 역시 편제가 들어왔죠.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세지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신축이라는 기둥 자체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양지가 되죠.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땐 좀 다르죠. 을축일주에 천일기인의 해는 지나갔거든요. 경자년으로서 지나갔고 얘 같은 경우에는 축토 속에 개신기가 들어있잖아요. 편인, 편관, 편제가 들어있는데 남자, 여자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상당히 강한 분들이세요. 을축일주 자체가 남의 말에 잘 흔들리지도 않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신금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을류일주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냉정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을축일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야무지입니다. 상당히 영리하고 건강은 좀 힘들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2021년도지만 제가 올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게 신축년이 들어오게 되면 축축해져요. 이게 축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글자가 개수도 있지만 병화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화가 전혀 없잖아요. 특히 원곡에 병화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올해 건강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급각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해나 자나 축 이게 겨울 글자죠. 이걸 일제에 깔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축년이나 진년이 왔을 때 보통 수술 종양이라든가 아니면 팔다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잘 넘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수술도 그렇고 사고수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우선 남자분들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운이 좀 있는 편이에요. 밖에서 내가 이미 짝이 있는데 이미 결혼을 하셨는데 밖에서 여자를 따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재성이 너무 많다거나 지금 이게 편제 편제잖아요. 재성이 기본적으로 내가 너무 많은 남자예요. 그러면 그것은 흉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커리어 명예운의 손상이 올 수 있어서 남자분들은 이성은 상당히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자식은 상당히 좋아요. 이미 장성한 자제분들을 두고 계시다거나 아이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키웠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으로 인해서 기쁜 일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안 좋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금전운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재성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내 돈이 아니거든요. 편제이기 때문에 금전운이 다운될 수가 있어요. 몸은 힘들고 돈이 큰 게 들어와도 나갈 돈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편제가 이게 쇠지에 앉아 있잖아요. 들어오는 해도 그렇죠. 신축년으로서 내가 볼 때도 이게 쇠지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가 지금 본인이 을축일주이기 때문에 축토라는 것은 내 배우자의 글자이기도 하거든요. 배우자 자리가 돼요. 이 글자가. 물론 관이 아니라서 이건 내 배우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배우자 자리거든요. 남편과의 관계가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쇠지라고 하는 것은 쇠는 건럭제왕 쇠잖아요. 근데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흔드는 변화거든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가 불안해질 수가 있고 결혼을 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별거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이런 이별에 대한 가능성도 들어올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을축일주 분들께서 조금 오래 염두를 해두시고 2021년도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자는 내 돈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글자들을 다 보면 좋겠지만 단적으로 일주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을멸주 볼게요. 을멸주 분들은 상당히 참 을목분들 자체가 원래 인물이 참 괜찮은데 이것도 이제 화초의 기운이 워낙 세서 지금 보시면 이게 비견이잖아요. 비견이고 얘는 이제 걸러기라고 하죠. 걸러기라고 그러고 그리고 심금은 편관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얘는 편제죠. 쇠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일단 위로는 관성이 들어서 나를 누르려고 하고 나를 지금 제압을 하려고 들어온 글자고 축도 같은 경우는 제가 관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긴 한데 심금이 있다는 왕성한 해죠. 그런데 이 화초는 워낙 목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금기운이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가워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분들은 자축 공망이 되기 때문에 올해 금전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투자 관련해서 특히 돈 투자하는 거 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업도 확장하는 거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거래라든가 사람 간의 약속 이런 것들이 보류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체가 될 수가 있겠죠. 지연이라고 하죠. 제가 딜레이라고 표현하는 늦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낭패를 겪을 수가 있는 것이 오래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연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불안해지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배우자 글자 속에는 울목이 들어있습니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개신기의 글자가 축도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예민해질 수는 있어요. 관계가 좋다기보다는 예민해질 수가 있고 축도 속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정화와 기토와 경금이 임묘를 하죠. 정화는 식신이 되고 또 기토는 편제가 되고 그리고 경금은 무엇입니까?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질 수 있어요. 포지션, 직장에서의 일도 좀 불안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투자나 사업 확장은 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 얘기 속에서 나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정관은 어떤 명예라든가 또 본인의 입지 이걸 이제 이성운으로 보지 마시고 여성분들도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직장운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을묘일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목이 강한데 나를 치러 들어온 글자가 왔고 또 정관이 임묘를 하다 보니까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혼 약속을 잡아놨는데 내 사람은 분명한데 계속 실질적으로 결혼식 날짜를 잡자 그러면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뭔가 약속을 미룬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식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어떤 이성에 대한 욕구는 동하지만 뭔가 확실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확정짓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묘일주분들도 신축년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실 많은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을사일주로 넘어갈게요. 을사일주가 신축년을 맞았을 때 지금 보시면 을사니까 산은 상관이에요. 상관을 깔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은 을묘일주에게 목욕지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역시 편관이 들어온 부분이고 축토니까 편제가 들어온 부분인데 을묘일주가 을사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축토가 쇠지가 되더라 이렇게 관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사화 속에는요. 무토와 경금과 그리고 병화가 있는데 병화가 바로 상관이에요. 여기서 육치는 포인트가 상관이고 상관이 강한 이 화균이 강한 을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적으로 예민한 을사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이 약합니다. 을사일주가 강하다기보다는 좀 자유롭고 속박도 좀 안 냈으면 좋겠고 좀 자유로운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을주인데 내가 외부적으로 이게 편관과 편제가 오래 들어오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해요. 관은 나를 강하게 통제를 받는 거라서 위협적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편제성이 환경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쇄지의 환경이 되니까 내 자리가 왠지 남들에 비해서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을사일주분들 같은 경우는 인물도 좋고 또 언변도 좋고 사회적인 교섭 능력도 좋고 이런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불이 있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개수랑 병화가 있으면 을목이 참 좋겠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활을 깔고 있는 일주다 보니까 갖출 건 갖춘 사람들이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금절은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불확실했던 일들 올해 신축년 같은 경우는 관도 오고 제도 오지만 신축년 때는 내가 감췄던 일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드디어 수면으로 올라와요. 드러난다는 거죠. 또 옛날 일들이 밝혀지거든요. 그리고 옛날 연인들 헤어졌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신축년 때 재회를 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과거에 어떤 직장에서 나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에는 참 많은 게 있죠. 이게 감옥 글자도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올해 이 을사일조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상관성을 가지고 계신 데다가 이렇게 관과제가 오게 되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뭔가를 획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나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축년이라고 하는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 다음에 오는 것이 이민 년이잖아요. 이게 2021년도에 들어올 텐데 이 인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축도 속에서 빵 하고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윗사일조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움직이려고 할 것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과 계속 뭔가 제외하고 만나고 옛날 일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운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좀 다르죠. 돈을 많이 버냐 못 버느냐 기본적으로 내가 재물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복이 있어요. 그런데 살을 깔고 있다고 해서 신축년에 축터가 왔을 때 가질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나머지 글자에서 병화가 있는지 아니면 뭐 개수가 있는지 이런 거를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 운 대입을 하셔서 보시는 편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험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가만히 계시려고 하지 않으실 거고 대출을 받아서 뭔가 내가 사업 투자를 하려고 한다거나 옛날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싹 지우고요. 이제 을미일주로 넘어가 볼게요. 운세작업이 굉장히 좀 기운이 많이 들어가서 한번 올리면 저는 하루 반에서 이틀 정도 쉬어주는 것 같아요. 다른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을미일주죠. 미토를 깔고 있으니까 이 일주는 편지를 깔고 있는 부분이고요. 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년이 들어왔으니까 평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축토를 환경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제가 들어왔죠. 그리고 축이라는 것은 제가 을목 입장에서 쇠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보이죠. 충미충이 일어나죠. 재성끼리의 충입니다. 충미가 이렇게 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충미는 이제 또 못 보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이제 이렇게 저희가 자축인멸을 했을 때요. 동그랗게 원을 저희가 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새벽 1시 뒤에 2시에서 이거 타임이 바로 축시예요. 그리고 저희가 커피 마실 때 점심시간 지나서 그때가 미인데 이렇게 180도로 서로 충을 합니다. 축과 미가 이렇게 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재성끼리 충이 생기는데 이렇게 재성끼리 충이 생기게 되면 옛날 사업이라든가 금전 관련됐던 일로 인해서 내가 해결이 안 됐던 일들 특히 예를 들어서 퇴직금 못 받았어요. 그리고 급여도 미수령했어요. 이런 일들을 을미일주분들은 마주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하나씩 풀리는 거죠. 풀리는 해가 될 수가 있고 법적으로 묶여있던 돈들 돌려받지 못했던 돈들 이런 돈들에 대해서 해결이 나는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와의 관계 자리가 바로 이 미가 있는 자리거든요. 일지잖아요. 배우자와의 관계에 변수가 생겨요. 변화 변수 그러면 이별도 될 수 있어요. 무조건 헤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생기고 변수가 생기고 이별이 생긴다고 이별이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 싱글분들 남녀노소에서 본인 자리에도 이렇게 변화가 생겨요. 이거는 배우자 자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 자리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동수가 생기는 해가 됩니다. 발령을 받아서 어디로 크게 옮기신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직장이나 외국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는 거죠.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충이 생길 땐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는 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맺어지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한 변화겠죠. 결혼에 가까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그만한 힘에 상응하는 또 마음에 드는 상대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는 거니까 기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운은 역시 여기서 다 언급하기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나머지 두 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을류랑 의뢰가 남았네요. 을료일주이고 신축년 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우행상생표를 적었습니다. 자 을료일주는요. 아까 을측일주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관을 깔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을목 입장에서는 절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유금 속에 들은 게 사실 신금이에요. 이 글자가 올해 들어왔죠. 평관이 들어왔고 신축년이니까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제의 환경이고 쇠지라고 했습니다. 축도 속에도 개신기라고 해서 이렇게 신금이 또 들어있죠. 평관이 평관이인데 평관이 또 들어온 거죠. 거기다가 사유축의 유축으로 서로 합의되기 때문에 금인 관의 웅동이 생깁니다. 관성에 대한 웅동이 생기는 거죠. 현실적인 분들이 을료일주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절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금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하지만 금전이 더 중요해요. 돈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관의 웅동성이 상당히 세진 데다가 재성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관의 웅동이 생기게 되면 수험생 분들이 만약에 을료일주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생들도 참 다양하죠. 대입시험도 있을 것이고 임용시험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시험도 있을 것이고 공기업입사시험도 있을 것인데 재수를 하기 할 수가 있어요. 수험생부터 같은 경우는 다시 리바이브를 하는 왜냐하면 신유술 금의 마무리를 짓고 금수가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것이 축이라고 하는 라스트 자리예요. 다시 보는 일이 생겨요. 이렇게 금이 세지면 그리고 리바이브를 하는 리플레이 하는 다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이 시험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사업 이런 부분에서 관이 나를 쏘아서 맞출 수도 있지만 단련을 시키는 의미도 있거든요. 잘할 때까지 내가 계속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잘할 때까지 그리고 신축년 때 이 축도 속에 가라는 글자가 있다고 했죠. 정화도 있고 기토도 있고 경검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식신이고 식신은 나의 재능이죠. 그리고 기토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현재이고 경검은 정관이잖아요. 내 재능을 펼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신축년이 왔을 때 사업,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금전이 쌓일 수가 없어요. 금전 저장이 안 돼요. 돈 벌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부적합하다는 얘기고 이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음료일주 분들 중에서 잘할 때까지 뭔가 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 했으니까 연애사도 물론 개인적으로 다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냥 일주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을 잡는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두워요. 여성분들이 사주로 봤을 때 관은 남편인데 그러면 관응도 왔으니까 저 결혼하기 좋지 않아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내가 배우자로 삼아야 된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셔야 되는데 나를 트레이닝하는 어떻게 보면 점성술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토성의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를 트레이닝하는 기관. 인간사, 연애사에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2021년도에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많이 들어와요. 하드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잘할 때까지 돌리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일주인 의뢰로 넘어가 볼게요. 의뢰 일주 제가 혹시 말을 너무 빠르게 하진 않나 좀 걱정이 되는데 녹화를 하고 한번 편집할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더더기 업계에 여러분도 듣고 싶은 핵심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설은 다 빼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목과 토금수 이렇게 해놓고 상당히 영리한 의뢰 일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 이렇게 1년 앞서서 하는 거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보시면 의뢰 일주 해수를 깔고 있어요. 이게 정인이고 을목 입장에서는 사지에 해당이 되고요. 역시 편관이 들어온 해죠.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 좋도니까 편제가 들어온 부분이고 쇠지라고 했어요. 사지는 에너지가 사실 바닥난 부분이에요. 내 배우자 자리 자체가 이렇게 사지가 되면 내가 있는 자리가 사지가 된다는 것은 죽으란 뜻이 아니고 이 속에 글자들이 또 있는데 무토정제에 또 이제 간모 겁제죠. 그리고 임수가 정인이에요. 이렇게 속에 들어있어요. 축도는 아시나시피 계신기 이렇게 글자가 들어있죠. 이제 편제고 인성을 이렇게 깔고 있는 분들 굉장히 끈질기고 인내심이 큰 분들이세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리고 종교나 철학 이게 사지이기 때문에 이 종교 철학과 상당히 인연이 많은 분들입니다. 매우 강한 분들이세요. 정신적으로 정신의 힘조차 강하신 분들이고 신축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관도 들어오지만 쟤도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들에게 자리를 물려받거나 인수인계를 받는 거죠. 인수인계 또는 승진이나 승급도 가능해요. 스카우트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잘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신데 재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동하는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카우트 A도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축토가 오는 해이기 때문에 이게 편제거든요. 이게 편제면 큰 돈이에요. 큰 돈. 그런데 큰 돈을 내 돈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원국에 화가 있어야 돼요. 병화라든가 정화라든가 아니면 사화라든가 이런 화가 있어야 하는데 원국에 화가 있으면 내 잔고가 불어나요. 그런데 잔고가 안 되는 분들과 이 화가 없는 분들 재성만 있다고 해서 내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 편제가 나한테는 지금 현재 싱글이라면 어떤 이성으로도 이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미 짝이 있는 분들이라면 내 인연과는 멀어질 것이고 이게 내 인연이 안 될 거예요. 편제라고 했으니까. 금전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짝을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편제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배포로 드는 배우자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도 이분들은 원래 변화가 그렇게 많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축년이 오게 되면 아마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물려받는 변화가 될 것이에요.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이 나가서 내가 그 자리를 채워넣는 인수인기가 될 수 있고 자리를 물려받는 부분이니까 승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직장에서 불러서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들어오는 해가 되겠습니다. 운세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조우를 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주로는 당연히 안 맞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정상이고요. 맞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힘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신축년 운세 여기까지 일목분들 진행을 해봤고요. 계속까지 쭉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띠별도 올리고 계속해서 제가 3년치 운세로 올해 제작을 했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근차근 기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또 구독 그리고 힘내라는 댓글 제겐 너무너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신축년 울려면 한참 남았지만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